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방의료원들의 심각한 경영난과 임금 채불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목을 휴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공공의료 붕괴 위기 최성식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고성군 간성읍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한 60대 환자를 119 구급차가 긴급 이송합니다. 그런데 속초는 물론 강릉과 춘천 지역에서도 병원을 구하지 못해 무려 190km나 떨어진 원주까지 가야 했습니다. 지난달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도 처음에는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응급실에 관련 장비가 없어 다시 강릉으로 옮겨졌다가 병세가 악화돼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전원 조치를 해서 넘어갔는데 강원도 지방의료원 재정 분석 결과를 보면 이른바 착한 손실이 의료원별로 적게는 15억 많게는 32억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전망 의료시설 운영으로 적자가 95억이나 발생하는데 강원도 지방의료원 전체의 한 해 공익적 비용은 134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경영 문제는 사실 일반 병원하고 경쟁할 수가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사실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현재 전국 32개 공공병원이 의사 모집을 재공고했습니다. 경북 울진의료원은 신경과 전문의에 연봉 4억 4천만 원을 제시했고 속초의료원이 정형외과 전문의 연봉으로 4억 원을 삼척의료원도 호흡기내과 전문의에 3억 6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곳 강릉의료원을 비롯해 강원도 내 5개 의료원은 지난해 220억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의 의사인건비가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문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의 의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222개 중 약 20%, 35개 지방의료원의 약 66%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일부 진료과목을 휴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의뢰로 의료원 공익적 비용을 연구한 전문기관은 필수 진료과 개설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적자가 반복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기금 조성, 응급실 운영비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가산제 신설이나 공공병원 의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충분한 임상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 병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충분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과 별개로 각 지방의료원들이 강원대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등 상급병원과 진료를 연계하면서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지난해 4월 기준 평균 63.4%로 집계됐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평균 83%가 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